자 이제 교곰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련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네 아직 허리를 긴 줄은 몰라서 허리를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제 대련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항상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 상대로서 키가 제일 크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큰 키에서 어떤 칼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4번은요?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같은 여자로서 본세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 다윤 양은 응원합니다 아무런 영상을 통해iti 자 이제 대련을 advanced 알고 перед 빠질까까? 아 alphabet 시작!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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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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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님이랑 한번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좀 빠르셨어요. 배우는 사람들이랑 하는 느낌 좀 되게 가벼운 것 같아서 원래 늙었는데? 관장님? 네! 엄청 힘들어 보이시는데 어떤 기회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일단 딱 첫 번째로 큰 키에서 나오는 어떤 기세 압박을 좀 확 느꼈고요. 큰 키와 그런 강한 기세를 밑바탕으로 해서 거리라든가 공도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굉장히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장님 이제 민재우 관장님과 대전을 한번 해보실 텐데 굉장히 설레이고 어떤 느낌인지 기대되겠습니다. 남순신 사범님이 지금 더 힘들어 보이시는데 남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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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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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떠셨나요? 관장님 칼 좀 쓰세요. 퀴즈! 칼 좀 쓰시다는 조언이 있으셨는데 어떠신가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저도 많이 부족해요. 관장님 어떠셨나요? 중단도 견고하고요. 거리도 되게 조정 잘하시고 한 판 더 기대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도전! 어어어! 어어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검도관에서 교검까지 촬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많이 배워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장님 오늘 교검을 한번 해보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만 찐사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계속 뵌 분처럼 되게 반갑고 처음 뵀는데 아까 교검하면서 느낀 거는 눈빛이라던가 그런 상대와의 호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진중한 모습들이 검도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거라고 제가 느꼈고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이 찐사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검도 고급 활성화를 위해서 앞장서시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항상 지켜보고 있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관장님 그리고 제가 좀 듣기로는 경기검도관에 관원분들의 어떤 좀 스펙이 대단하시다 강남이어서 그럴 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역적 특색으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금 검도라는 운동 자체가 공부를 좀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의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법조계 변호사나 판사 이런 분들이라든지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CEO분들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검도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열정적이시고요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검도를 좀 잘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 생각하는 곰도의 지금 촬영을 좀 맡아주고 계신데 현재 의사이시거든요 예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검도관 관원 최진원이고요 현재 2단입니다 검도가 일단 우선 제가 의학적으로 많이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검도가 수싸움이잖아요 수싸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에 어떤 연구를 하는 데 되게 굉장히 도움도 되고요 실제로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운동 효과가 있고요 수술하는 의사라서 엄청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체감상 느끼는 그런 체력, 에너지 소비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한테는 필수로 해야 되지 않는 운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검도를 많이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중력 향상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 포함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한 6명 정도 더 계신데 자체 팀당표가 붙이는 거네요 예 그렇죠 과도 다 달라서요 서로 의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홍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도장 유튜브는 첫 번째 목적이 검도 활성화고요 두 번째 목적이 저희가 얼마나 검도를 즐겁게 하는지 알려주고자 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해주시고 우리 찐사부랑 이렇게 유연이 돼서 그 채널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그니처 질문이죠 심영효 관장님의 나에게 검도란 글쎄요 나에게 검도란 고마움? 고마움을 가지게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고마움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나한테 베풀었을 때 굉장히 드는 마음이거든요 검도가 저에게는 그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베풀어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고마운 마음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그런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 전달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존중받고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관원들에게 저 또한 검도를 통한 그런 고마움을 전달해서 그분들의 존재가 정말 가치 있고 존중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관장님 자 이렇게 해서 서울 강남에 위치한 경기검도관에서 촬영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또 많은 거를 또 배우고 가고 좋은 추억 담고 갑니다 마무리로 저희 경기검도관 파이팅 한 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검도관 파이팅! 저희 경기검도관은 분당선 대모산 입구역과 3호선 대청역 사이에 도본원 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 수련을 하고 있고요 검도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검도가 한 번 도전해보고 싶거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싶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장 장점은요 도장이 제 것 같아요 관장님이 되게 지도도 잘 해주시고요 검도에 되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저희 도장 오셔서 같이 검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장은 주차시기가 매우 편합니다 편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저는 차를 운전할 때 꼭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립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통령이 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대통령들은 다 불을 켜고 가지 않습니까?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키우려고 노력하는 도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곱음도관이었습니다 경기곱음도관으로 오세요! 오세요! 너무 어색한데 다시? 고맙습니다 characters